자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채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가위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그냥 지방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굉장히 집에서 쓸쓸하게 계실 거 생각해서 부동산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으로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황학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신당역인데요. 여기까지는 도보로 약 7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황학동의 입지는 어떤가요? 황학동은 상업지역 내에 있어서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중구입니다.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곳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남대문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가 가깝게 있어서 노람드루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황학동은 왕심리 역과도 인접해 있는데요. 호드러플 역사권인 만큼 성동구청 한양대학교와도 인접해 있고 최근 뛰어난 도심 접근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왕심리 뉴타운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중구는 서울 중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상업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택의 희소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및 쾌적한 주거관격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중구 황학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제 중구 황학동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보실 텐데 어떤 곳인지 그럼 대표님,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네, 황학동은 주택이 상당히 부족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해서 황학동 오피스텔인데 2호선, 6호선 도보로 한 7분입니다. 면적은 지금 현재 전역 면적이죠. 29.98인데 분양 면적은 54.19제곱입니다. 층수는 모두 10층으로 되어 있어서 총 30세대에 달하고요. 구조는 트룸입니다. 풀옵션으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요. 중공은 2020년도 6월에 중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3억 7,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건물 특징도 살펴보죠. 네, 건물은 지금 사거리 코너에 있습니다. 황학동이라고 하면 옛날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좁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만큼만은 사거리 코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널찍한 도로이고요. 건물이 주변에 있는 건물에 보다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과 같이 보이는 건 실제 건물입니다만 하나하나 타이로 또 내지는 대리석 이런 부분을 자재에 대한 부분을 아끼지 않고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가 지금 트룸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 또 내지는 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적에 대한 부분도 안에도 지금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또는 시스템 세탁기, 냉장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요. 여기에 대한 하나를 본다면 여기에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면적이죠. 지금 주방,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도 탄탄하게 한 셈으로 썼습니다. 모든 기구를 한 셈으로 메이커로 했기 때문에 아주 탄탄하고 잘 지어진 건물이고요. 또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바로 곁에 지금 다용소실까지 있고요. 또 1층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이렇게 수납 공간,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편함이죠. 우편함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우편함과 택배함도 같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모든 게 풀옵션 중에서 음식물 처리기까지 들어 있어서 음식물 처리에 봄, 여름에 우리가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다 그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네, 뭐 어설프게 자제를 아끼고 이런 게 없습니다. 과감하게 좋은 재료들, 좋은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음식물 처리기까지 해서 정말 꼼꼼하게 신경 쓴 모습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신축의 투룸 오피스텔 지금 만나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어떤 환경을 갖고 있을까요? 궁금해하실 텐데 입지역 호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역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신당역이죠. 2호선 신당역, 육호석 신당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철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거미망처럼 어디든지 사통팔달 다 우리가 환승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신의 중심은 이미 여기가 중구 황학동입니다만 신당동, 동대문, 여기에 신설동까지 모두 생활권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전철망으로서 충분하게 강남이나 우리 시내 중심을 갈 수 있고요. 지금 황학동은 일부 이렇게 상업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옆에는 왕신리 누타운의 주거 환경이 이미 접해 있어서 여기에 고가의 지금 아파트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에 지금 롯데 캐슬이라는 부분이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서 주변 여건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상업성이라는 상업지역이라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후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할 때 지금 명동이나 또 내지는 여의도 용산이나 강남 업무지구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접근성이 20분이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시는 그분들도 수요가 나름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황학동의 중고 황학동은 주변이 남대문, 명동 또 내지는 동대문 이렇게 같이 하나에 엮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은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는 희소성이 있는 건물입니다만 주변이 동대문 패션으로서 거의 40만 인구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10만 인구가 넘는데 도매시장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상권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 주변에는 생활하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마트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신당동 떡볶이 유명하지요. 신당동 떡볶이 또 내지는 CGV, 쇼핑센터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인접해 있는 걸로 수여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살게 되면 우리가 녹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부분은 청계천이죠. 도보로 충분하게 이용해서 물가를 우리가 워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흥인지문이라든가 성각공원이죠. 이 성각공원이라는 부분은 남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레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남산공원도 충분하게 우리가 운동한다면 도보로도 가능하지만 자동차로 이용한다고 하면 남산의 둘레길 충분하게 우리가 같이 어우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서울의 중심은 이미 대학교 명문대학들이죠. 명문대학들로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수여와 상인에 대한 수여들도 풍부한데 이미 주변에는 한양대학교라든가 동국대라든가 또 내지는 한성대라든가 성심여대라든가 옆에 보면 조금 더 나가면 동대모로 나가서 청량리로 나간다라고 하면 경희대라든가 외국어대라든가 케이스트라든가 이렇게 외국어대학교에 또 내지는 성균관대학교까지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대학이 거의가 한 10개 이상의 지금 현재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또 내지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교수님들 충분하게 수여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종합대학도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문대학이 있듯이 여기에 명문 의료센터들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해서 우리가 의료관광특구지역이라고 해도 간이 아니고 의료관광특구지역으로 개발을 지금 현재 한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한양대학병원 또 내지는 옆에 보면 국립의료원 또 하나는 서울대학병원 또는 이렇게 삼육병원 경희의료원 고려대학의료원 이렇게 해서 많은 게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가깝게는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렇게 명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가 가치가 높게 생활하시는데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국립의료원 개발 일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데 DDP는 이미 되어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창의라든가 또 내지는 업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패션쇼라든가 이렇게 DDP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바로 옆에 경찰 기동되어야 된 부분도 우리가 의료 패션 타운으로 지금 여기도 개발이 호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1,100억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허브의 공간으로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공담부지라든가 또 내지는 국립의료부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의료 부분으로서 개발 호재로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대문은 앞으로의 무궁무진하게 개발 호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면서 한 단계 더 높게 가면 중구에 지금 이루어진다면 종로구에도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부분인 건데 세운 상가이죠. 종로에서부터 태계력까지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지금 첫 번째 단계가 3만 제곱미터가 만평 정도죠.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리처분 돼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동은 8층 높이에 9개 동이 들어가는데 호텔이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오피스들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강북에 노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동대문이라든가 또 내지는 동대문 운동장 그쪽이죠. 그쪽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패션지구라든가 황학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재개발로서 강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의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 쪽 우리 출퇴근하기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한번 돌려보시죠.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이렇게 상권 정말 훌륭한 곳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하천도 흐르고 있고 하니까 이 환경 입지적으로 얼마나 훌륭해요. 여기에 플러스 의료와 또 관광의 특구로 개발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발전의 여지도 정말 상당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황학동의 오피스텝 마지막 가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어떻습니까? 네, 동대문 중구를 우리가 같이 묶어서 본다면 거의 패션으로 또 시장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대문 패션으로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에 유동인구가 40만 인구가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는 지금 황학동에는 주방시장이라든가 주방이죠. 주방시장이라든가 벼룩시장이라든가 도깨비시장이라든가 중고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서 앞으로의 발전의 요지는 굉장히 많고요. 황학동 오피스텔 지금 3억 7,300만 원입니다. 전세가가 3억이면 실투자 금액은 7,300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2,000만 원에 130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했었을 때 실투자 금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6,00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